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써입니다 요즘 한정판 신발 정말 관심 많으시죠? 근데 은근히 좀 많은 분들이 어디서 응모해요? 이런 거를 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정판 신발 쉽게 응모하는 방법과 함께 또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슈프라이즈랑 LG전자와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먼저 이런 슈프라이즈라는 앱이 있는데 슈프라이즈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 최초로 시작한 한정판 신발 발매 정보 플랫폼인데요 슈프라이즈 앱을 깔아놓으시면 신발 응모가 뜰 때마다 알람이 오거든요 만약에 나는 알람을 못 들었다 하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홈, 컬처, 알림, 마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알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늘 응모 이벤트들이 떠있고 또 이렇게 홈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 응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정판 신발들이 보이는데 이런 응모가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참여함으로 표시 누르면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걸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보시면 신발 사진이랑 같이 제품 코드 가격 발매일 그리고 이 신발에 대한 간략한 정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슈프라이즈에서 매주 주말마다 자체적으로 신발 응모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한은행, 신세계면세점, LG전자 등 같이 또 다양한 이벤트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슈프라이즈랑 LG전자가 역대로 나이키 조던이랑 오프화이트 콜라보 제품들 드로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링크는 아래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슈프라이즈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런 창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시면 25일까지 총 7종류의 오프화이트 조던 제품 10쪽이랑 LG전자 경품에 무료로 응모를 할 수가 있는데요 23일 오후 8시까지는 오프화이트 조던 UNC 제품을 응모를 하시면 되고 23일 오후 8시부터 25일 오후 8시까지는 오프화이트 조던 시카고 제품을 응모를 하시면 돼요 아 근데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아 뭐 해도 당첨 안 되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 또 추첨을 토해가지고 스탠바이미 제품 3분 LG전자 그램을 2분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스탠바이미 제품 이거는 요즘에 엄청 핫해가지고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던 제품인데 친절 각이 굉장히 자주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다 온 거 이게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받은 거 아니고 본가에서 가져온 내돈내산 그램이고요 TMI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비네스북 4관왕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LG전자 요즘에 아주 열일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당첨이 되면 무슨 뭐 제세공과금 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세공과금도 LG전자에서 다 부담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시면 0원에 모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벤트를 어떻게 응모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하단에 이렇게 응모하기 노란색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뜨고 여기 이벤트 바로 가기를 누르면 먼저 쿠폰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1분만에 쿠폰번호 받기를 누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휴대폰 번호를 적고 확인 이렇게 쿠폰번호를 포함한 문자가 날라와요 쿠폰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 이름, 휴대폰 번호, 사이즈 선택하시고 응모 참여를 누르시면 돼요 참 쉽 조인 그리고 또 이벤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래에 보시면 링크 복사 스토리 더보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스토리를 누르시면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언급 누르신 다음에 LG전자 태그하고 슈프라이즈 태그를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또 백분에게 킥스 슈케이스를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한 번씩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킥스 슈케이스도 받아서 왔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조립을 미리 해놓은 거고 요거는 조립을 안 한 상태의 슈케이스인데 슈케이스가 들어있고 또 이 슈케이스를 꾸밀 수 있게 요런 스티커 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열어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 그런 거랑 조립하는 방법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슈케이스 안에 까는 요런 인조 잔디도 하나 있고 요렇게 들어가 있어서 방금 그 가이드대로 조립을 하시면 짜잔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안에다가는 제가 이제 오프웰트 시카고는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시카고를 한번 넣어봤고요 스티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들어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든 말든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고 잔디가 깔린 게 좀 커요운 것 같아요 아 이거 말하려다가 까먹었는데 참고로 이 이벤트는 슈프레즈 앱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평소에 이런 한정판 신발 음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를 보니까 요거 참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이거 이벤트 시작할 때부터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 이벤트를 하는지 지금 알아가지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제 구독자분들이 당첨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당첨이 매우 매우 되고 싶고 오프웨이트 UNC랑 시카고 옛날부터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특히나 시카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정판 신발 음모방법과 함께 슈퍼레이즈랑 LG전자가 함께하는 이벤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 참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당첨길만 걸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